자,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실습 준비를 시작해야죠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Node.js의 제가 만드는 수업 WebToNode.js 수업의 예제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github.com에 web-n-node.js로 들어오시면 소스코드를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clone or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zip 버튼을 클릭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풀면 저랑 비슷한 형태의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장만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랑 같이 실습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